아 안녕하십니까 소드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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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다운 걸립니까? 12시 되면은? 아 그래? 그렇습니까? 에디는 다 안챙겨졌네 음 아 추억이 좀 아쉽네 흠흠흠흠 잘하셨네 만자까지 했네 신발은 근데 추억이 없다 추억은 돌리는거보다 사는게 좋은데 추억은 돌리는거보다 사는게 좋은데 아 곧 백장을 할예정이다 흠흠 음 유니언도 많이 키워야겠네요 링크도 많이 키워야될거같고 흠흠흠흠 백장을 할예정이다 200억? 반지 하나 살거아니에요 그죠? 1 2 3 4 5 6 7 8 9 9 10 반지 하나 살거 200억이 있어 카오스링은 얻어 얻어 야 200억하는데 무기를 120억짜리 들고온다구? 그럼 나머지는요 무기를 하는데 무기하고 보조사하고 끝내겠다 낙차를 했다 낙차를 받았다 사.. 사.. 샀다는거 아니야? 아닌가? 이걸 돈 내고 돌린다고? 환불을? 그냥 사는게 환불 돌리지말고 앱솔랩스 흠흠 봐놓은게 뭔데요 이거에요? 난 안사요 35, 20 이 집 죽어도 안살거야 절대 안사요 이건 죽어도 안사 이것도 죽어도 안살거야 내가 산다면 이거 내가 살거면 둘중에 사야된다 가격이 똑같아 비슷하잖아 나는 아래거 샀을거 같은데 와 옵션이 똑같다 근데 아래거하고 잠재가 다르네 둘중에 하나 한다면 난 이거 샀을거 같은데 둘중에 하나 사야된다 그럼 저는 죽어도 안살었을거 같애 가해시 안주.. 제가 얘기한거는 사야된다면 살거면 이거 사지 이건 안살었을거 같애 흠흠흠흠 흠흠흠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건 그거 같고 뭔데 사고싶으면 사야지 뭐 난 안살었을거 같애 아 예 두선건 고르는겁니다 또 뭐겠지 아 아케인 무기이름 모드를 아 없네 아 투앤더소드 아 근데 투앤더소드는 안되겠다 아 근데 200억으로 굳이 쌍래까지 사는거 별론거 같은데 아 이분은 앱솔을 가신대요 파파 안가겠답니다 흠흠흠흠 그러면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파는거 놀장템이잖아 놀 12동 팔겠다는거 아니야 아 그래 한번 봅시다 오케이 만나봅시다 제가 솔직 담백하게 평가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마빌해서 만납시다 육체로 오십시오 어 솔직 담백하게 한번 보자 아 혹시 세터효과에 앱솔말고 파푸로 갈 생각은 있어요? 세터효과에 앱솔말고 파푸로 갈 생각은 있습니까? 파푸로 갈 생각은 있어요? 파푸로 갈 생각은 있어요? 아 아 애플 있네? 아 파푸지 이거 이거거든요 내 얘기해줄게 이거 사게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위잠도 바꿔야되고 아랫잠도 둘다 바꿔야되 아 가격은 50억인가요? 아 50억은 아닌가 보네 아 가격은 얼마죠? 아 90억 고아굴은 80억 90억에 판다며요 왜 사기치나요? 하하 즉.. 즉이요 본주님이 선택하는거지 뭐 아휴 나는 윗잠 아랫잠 다 돌려야돼 맥스에 원하는게 있다면 왠지 얘기해주면은 데미지 9% 올 3D% 잖아요 어 솔직히 거의 유니크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이고 아랫잠이 윗잠은 당연히 나중에 바꾼다고 치면은 어 추억은 그러려니 쓴다고 치고 어 어 어 어 본주님이 선택해야지 어 어 아 근데 시간이 없잖아 어 어 그렇구요 가해 죽이면은 다 쿠잔치고 흠 흠 흠 흠 흠 흠 저거 파프의 앱소란이에요 어 흠흠 아 그리고 200억 들어오면은 무기 올인 치지 말고 나는 그냥 레전드리 유니크 정도만 무기 설거운다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기 보조... 레전 치면은 그리고 나서 방어구 맞추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적당히 투자하고서는 나머지 싹 바꾸던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흠 흠 네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근데 주... 주인분이 누구입니까? 흠 흠 흠 아 퍼프는 놀장이 더 좋죠 아 그럼 보조 얼마정도로 맞추면 좋을까요? 일단은 바꿔야될 아이템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숄더 바꿀거 아니에요 그럼 벨트 바꿔야겠지 반지 반지 카욱스 반지가 남긴다고 치고 일단은 교환... 아! 아 어떡합니까 어쨌든 200억이 있으면은 어... 무기 레이저 정도? 보조 레전드리? 그정도 맞추고 나머지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윗잠만 좀 깔끔한거 해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다 어... 좀 안좋은 아이템도 좀 처리해주고 깔끔한 아이템으로 좀 정리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100만원 투자하겠다는 우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6세 미만은 자정부터 6시까지 가는거다 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무기 레이어도 가졌네 레전드리 에픽의 방어골 맞춘다 그것도 괜찮지 어... 어... 그래도 무기는 한 레이어 정도는 써주는게 왜냐면은 그 100만 투자하는게 아니라 원래 끼고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지금 끼고 있는건 레전드리 에픽이잖아 이거 파라도 둔다고 그러니까 메인을 어... 일단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마무리 감사합니다